안녕하세요.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희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입석동 입석종합교 인근의 넓은 원룸인데요. 이렇게 넓은 현관에 바로 방이 펼쳐지는 구조이구요. 이런 식으로 방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는 화장실이구요. 방 구석에 이렇게 냉장고와 부엌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조리 공간은 조금 좁은 정도인데 전체적인 공간 활용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구요. 전자인지와 옷장 그리고 놀라운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확장된 베란다 형태의 세탁실이 있습니다. 여기는 다 통열이라서 이쪽에 빨래를 빨래건조대를 놓고 빨래를 말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구요. 입석종합교 근처에 200에 30인 원룸이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